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오는 4월 29일 제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 투어의 브랜치 역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가 더빙을 맡은 팝 트롤 브랜치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시크한 표정까지 저만큼이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이번 트롤 월드 투어에서 위기에 빠진 트롤 세계를 구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험을 떠난다고 하네요. 제가 맡은 브랜치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친구 파피, 그리고 유쾌한 트롤들이 잔뜩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트롤 월드 투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극장에서 만나요.